분인이다. 분인이 여기 왜 왔지? 몰라. 전 세계에 미확인 부채가 퍼진 지 1년이 다 돼갑니다. 언제든 위험이 될 존재로 인식되므로 고3 학생까지 국가총동원령을 내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저게 뭔 소리야? 그러니까 고사를 못 듣는다고? 조용히 해봐. 이번에 3학년 2반을 맡게 된 소대장 이춘호중입니다. 대부분의 훈련은 정규 수업이 끝난 방과 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. 신속하게 움직입니다. 빨리! 환정 사상 초유의 국방위기. 이제부터 여기 학생은 없다. 너희들은 군인이고 지금은 전시 상황이야. 한국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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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국 경파